무버지! 제가 어리석었습니다! 무버지! 이 양혼을 삼켜주마! 이렇게 잘하는데? 우리 원코만 더 있었어도 올라갈 것 같은데? 내 아실수해서 미안하다. 내가 싸이를 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. 아니야. 우린 팀이잖아. 근데 유단은 탐하긴 했어. 뭐? 다음에는 어드벤티지 챙겨온다. 아니 이번에 고등이랑 활등이랑 회사야. 사람들 가자. 갈 길 가자.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. 다시는 보지 말자 이제. 광탈했는데 뭘 다시 뭉쳐. 절대 안 뭉치지. 나 갈게. 잘 가. 수고했어. 나 좋아해서 봐. 그래. 가볼게 얘들아. 수고했어 진짜로. 수고했어. 아 아쉽네 진짜. 펜탈듀 점점 점점 점점. 뭐 임마? 아니 근데 봉준차 이러고는 있지만. 아 어차피 눈 속여서 떨어져요.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. 수호자 세주 1주년 2주년. 수호자 세주가 이맘때쯤에 오나? 다음 멸망전 두단 방제 김봉준 올 때까지 방종 안 합니다. 우리 팀 김봉준. 그렇게 될 수도 있지. 두단아 20윈터 시즌 듀린저 어디 간 거야? 그니까. 아 그래도 살삭 폼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. 아니 집이 안 나오는데 왜요? 뭐요? 집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? 왜요? 뭐요? 뭐요? 저 오늘 롤롤롤 잘했어요. 왜요? 뭐? 진짜 내가 세주하니 궁. 악보적인 피지컬로 다 표현 못 봤어? 여기서 봐. 여기서 세주하니 궁 풀로 반응했다고. 이게 쉬운 줄 아세요? 예? 봐봐. 아 손 아퍼. 살짝 아쉽긴 하네. 어떻게 초시계를 썼는지 한번 볼까? 바로 이 자리. 이제 앞으로 총이닝 아닙니다. 초이닝입니다. 띠앙. 자 왼발을 땅에 딛고 오른발을 들고. 딱 각 잡은 채로 얼었네. 방제 바꾸라고? 25점 서포터. 데려가실 분. 멸망전 나가실 분. 봉준 오빠 전화 안 오나? 오빠 저도 처음으로 이런 말 해볼게요. 미안해요. 난 우리 팀 후회하지 않아. 우리 팀도 충분히 강했어. 하긴. 우승한다고 떠나놓고서는. 예선 강탈했으면 조리돌림은 가고 했어야지. 그래. 놀려라. 놀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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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지야. 앵이로우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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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. 미드에서 듬직하게 버텨주잖아. 하하하하. 이만희 몇 점이야? 그래? 20점이야? 오케이. 또 구한다. 정글탑. 팀명. 하마쥬 괜찮다. 정글탑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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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 후보다 진짜. 진짜로. 우리 다음 멸망전에서는 1000판씩 채워오자. 진짜로. 하하하하. 내가 하마련이라니. 하마련이라니. 하하하하. 서리언니 진출했어? 진짜? 헐. 구단하. 거의 이겼네. 서리언니는. 틀리지 않았다. 역시. 멸망전. 우승 토템. 역시 역시. 아 그래. 광탈팀 다 봉준이 버린 점들이라고? 굉장히 이만희. 두단 광탈옥규크로. 각자당 광탈압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진짜로 무버즈의 말은 잘 들어야 되는 건가 봐. 오늘도 이렇게 교훈을 얻었네. 무의 저주. 이게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거. 이걸 깨달았어. 무버즈. 제가 어리석었습니다. 무거웠습니다. 무버즈. 지금이라도 봉준팀 응원단장 하면은. 무드컵 진출권을 딸 수 있지 않을까? 규단하. 규단하. 규단이 거절한 팀. 봉준팀. 서리팀. 성태팀. 하트팀. 내가 문제다. 내가 문제야. 다음 열망전부터는. 불러주면 달려가야겠다. 키키키. 그것도 맞지. 무릎 꿇고 헐레볼 똑 뛰어나가야지. 예. 절 써주신다고요? 이러면서. 30일. 중계 BJ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안녕. 규단하. 광바 아니야. 오늘에서 뵙포마 reservoironders까지겠다. 오징어. 내려요. ül Swanätterü. 토마토세요. 그가 더 나사합니다. montage. 蛇아ete dump이 롯을 곰 부붓아. 임abeta motif. 왜냐면 돌로즈에다 도착해 보러 오고 하 послед요. red disappears. clinicalisso. 여러분이라면 tomatoes를 deton니는 바로 있어.